안녕하십니까. 이 UFO는 제가 직접 찍은 UFO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디자인과 그리고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UFO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명의 외계인이 있는데요. 여기 모자 쓰고 하얀 쇼트 입고 모자 쓰고 하얀 쇼트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1명 2명과 모자 쓰고 쇼트 입고 서있는 1명의 외계인 해서 3명의 외계인이 들어있는 그런 UFO입니다.